안녕하세요. TV박서방입니다. 2022년 5월 13일 입구 예정 상품 안내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입구 예정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입구 안내 영상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N화 하락 관련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동전사 건담 A지 시리즈의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며 그 외의 품목도 다양하게 입구됩니다. 이번주에는 신상품이 없으며 지난번까지의 입구목록 영상에서는 박서방 대전번전 블로그에 입구 안내 게시글이 올라가면 재입구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다고 안내드렸지만 이번주부터는 게시글 업로드 여부와 상관없이 입구 후 판매 준비가 완료되면 즉시 판매를 시작합니다. 또한 입구가 되어 판매를 시작하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입구 후 판매 준비로 인하여 전화문의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살펴보러 가볼까요? 반다이 프라모델 2022년 5월 13일 입구 예정 상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상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재입구 수량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G 36종, RG 5종, MG 13종, PG 1종, SD 4종, 기타프라 7종, 총 66종이 입구됩니다. 재입구 상품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HG 먼저 말씀드릴게요. HG 윙건담 제로, 지고쿠 샤아 전용기, 짐, 지옹, 자쿠원, 야크트 도가 규네이 전용기, 야크트 도가 퀘스트 전용기, 사자비, 프라머 건담 7호기, 구프 커스텀, 건담 마크2 에우고 리바이브 버전, 유니콘 건담 3호기 페맥스, 디스트로이 모드 내러티브 버전, 신한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 유니콘 건담 3호기 페맥스 내러티브 골드 코팅, 건담 에이즈원 노멀, 에이즈원 스팔로, 에이즈2 노멀, 지바운서, 제이드라, 에이즈3 노멀, 다나진, 기라가, 에이즈2 다크하운드, 에이즈3 오비탈, 에이즈FX, 에이즈3 포트리스, 에이즈FX 버스트, 지사이포스, 에이즈1 풀글랜서, 건담 부활, 건담 아스타로트 리나시멘토, 건담 마르코시아스, 건담 그레모리, 건담 발바타우러스, 건담 퍼펙트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더불어 커맨드 퀀터가 입구됩니다. 다음은 MG등급 안내드리겠습니다. MG, 건담 마크2 에우고 버전 2.0, 턴에이 건담, 유니콘 건담 스크린 이미지 버전, 유니콘 건담 2호기 벤시, 재간, 퍼스트 건담 버전 3.0, 백식 버전 2.0, 육전형 건담, 던바인, 뉴 건담 버카, 사자비 버카, 하이뉴 건담 버카, 건담 NT1 알렉스 버전 2.0이 입구됩니다. 이어서 RG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G, 스카이 글래스퍼 런처 소드팩, 건담 마크2 티탄즈, 건담 마크2 에우고, 제타 건담, 지고쿠 샤 전용기가 입구됩니다. 다음으로는 SD와 피지를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 EX 스탠다드 건담 엑시아, 더불어 건담, 비비전사, 크시 건담, 마르스 드라군이 입구되며 피지는 1종으로 윙건담 제로 커스텀 EW가 입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프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초사연인 손오공 패키지 리뉴얼 버전, 프리저 파이널 폼, 퍼펙트 셀, 초사연인 갓 초사연인 손오공, 포켓프라 콜렉션 퀵, 연버니, 모델 키트 카마도 탄지로, 12분의 1 더 만다로리한 베스크 하머가 입구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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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많아진 만큼 평소 품절되어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품이 있다면 목록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원하시는 상품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량 입고되는 품목은 수량을 고정 댓글로 적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입고 예정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다음 주 입고 예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